자 세 번째 대결 축구 승부차기 대결입니다 이번에 꼭 이겨야 됩니다 꼭 이겨야 되고요 제가 어제 하체를 좀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하체 상태가 좀 귀찮았는데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이길게요 도스트 보입니다 저 엊그저께 풋살하다가 발목 다쳤습니다 하지만 이 기세를 몰아서 꼭 승리를 따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! 경기 규칙 설명드릴게요 서로 번갈아 가면서 공을 차시고요 총 다섯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다섯 번의 기회 동안 더 많은 득점을 하신 분이 승리를 하시게 됩니다 자 성공 후공 가위바위보 후공 전 성공을 위한 성공 계속 좀 1차 갑니다 갑니다 1차 뒤킬 부위를 마세요 대결 suits 카메라 sympirk 뛰점 det 벅 왜냐 gegenüber 예아!!! 후! 2차 2차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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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보라고! 나의 슈팅 진력을 잘 보라고! 나의 슈팅 진력을 2차 무조건 막아야 돼 가야돼 가야돼 어디로 가야돼 토궁이 집으로 어 이거 막으면 이긴다 이거 막으면 이겨 이삭이가 이거 막으면 이겨 승자에 못 넣으면 좋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 내가 이겼어 축구도 농구도 내가 이겨 축구를 찰 때는 축구를 찰 때는 축구를 찰 때는 웰대토 여기 파란색 옷 입은 형하고 까만색 옷 입은 형 중에 누가 이길 것 같아? 으응 으응 헉